이 동네 조용한지? 여기 살 것 같아 돈이 있어? 왜 그 집을 언제 사와? 나 마당에 있는 짓을 사는게 꿈이야? 응 나도 마당에다가 나 저거 갖다 놓고 여기 있는거야? 그래 버터기 갖다 놓고 누가 운전을 이렇게 해? 생각도 높네 너무 맛있어 야 모자가 뒤집어졌어 누구다? 응 바보같아 어떡해 다 짭짤다 잡았다 음비이 5시 20분 보통 세상이 이렇게 심할 줄기 한 것 같지? 뭐 먹을 건데? 오는 2시 3분 한 달에 걸어둔 조금 더 먹기 좋은 것 같아요 5시 30분 마지막은 먹방 그 다음에 에프라이드 아이스크림 3시 30분 1시 30분 4시 30분 1시 30분 이거? 불고기 허니치킨 이게 치킨 아이스크림 난 불국이가 너무 불빛이 많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오오오 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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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일아 너 키 170이야? 몰라 키 속였어? 아 이런데도 에이선티비하면 난 최고 이게 가자 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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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스탑이드네 호주에 스탑이드니까 호타필이드 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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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드니의 유니플로 시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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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오옹 사실 신발 사러 왔는데 신발은 못사고 오옹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시드니 좋아 나한테 살 수 없어 하지마 나한테는 안되봐 브랜딩 이렇게 큰 데다가 먹나 디저트 와인잔 봐 엄청 예뻐 얼마일까? 이렇게 밑에서 보면 149원 192원 차돈의 제공자들 아니 여기 뭐야 대상치 5대인데 엄청난 거 있을건데 호주에 현대니까 홍연대 ㅋㅋㅋㅋ 와 미쳤어 맛있어? 팀탄맛이야 먹어봐 틀렸어 맛있다 맛있다 팀탄맛이야 먹어봐 마가리따 소금 불러줄까? 아니 그냥 달달해서 괜찮 어? 그렇게 많이? 어 꽤 고소하잖아 꽤 많아 고소하잖아 고소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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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수풍 소금 against 황 h carefully 가지áz 뭐야? 이스트리아? 응 이스트리아 앵거스 비프? 앵거스도 소고 비프도 소 아니야? 소소? 비프는 소고기고 앵거스는 종류 아니야? 빵이 왜 이렇게 맨들맨들해? 원래 이랬나? 깨 가져올까? 아니 이게.. 다시 다 흘렸어 괜찮 일단 먹는 맛있는 걸 위해서라면 그 정도 감사될 수 있어 잠깐 생각하고 있었어 하나하나 음.. 근데 6m가서는 왜... 2m가 막상 중 흠.. 1m가스 1마디 1m가스 1m가스 2m가스 1m가스 마늘 계란 사과물 배추 쌀가루 양파 모짜렐라 수기 intra resolute 수건을 밀려줄 수 있도록 애촌과 트레젓을 사온 후 설탕이 싱싱해서 식기중 저는 음식을leigh and eat after lunch 호주에서 먹으니까 옥수수 막걸리 한 동에서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근데 옥수수 맛이 너무 강한데? 몇 판에 벌고 있을 수 있어요? 하나! 일부러 쇼그맣어 왜? 손두부찌개도 했잖아 이거 맛있어? 진짜? 오? 찍었어? 어? 응 응 아 또 너 아 또 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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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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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급하게 일 끝나고 저녁에 잠을 마왔는데 어떤 걸 봐왔는지 너무 궁금해요. 한번도 아래봉 갖다가 해보려고 해요. 일단 아이스크림. 이게 호주 마트에서 판나니. 이거는 바로 냉장고로 가야됩니다. 마루. 그 다음에 버섯. 그 다음에 샐러드도. 풀도 먹어야 된다니까. 그 다음에는 이거는 모르겠다. 지은이가 산다. 또 지은이가 산다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여기 있는데. 아보카도. 아보카도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밥 사먹으면 너무 비싸니까. 이런 거 구워가지고 햄버거 싸고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봤습니다. 바나나. 이거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. 바나나 같은 거 대신 먹으려고 샀습니다. 그 다음에 귤. 아이고. 귤 봉지가 다 있네. 귤을 좀 샀어요. 맛있을 것 같아서요. 갈비라서 맛있을 것 같아요. 뭐든지 갈비가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박. 요즘 수박이 진짜 싸서 수박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정말 맛있겠다. 그 다음에 또 거친 거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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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